안녕하세요 루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쓸만한 무료 드럼 가상악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BFD플레이어고요. 아마도 BFD3라는 드럼 가상악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세일 소식 있을 때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BFD3라는 제품과는 완전히 별도의 그런 가상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BFDdrums.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바로 다운로드 포 프리라고 해가지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면요. 이렇게 맥OS나 윈도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다운로드 하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설치까지 바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DAW 프로그램 안에서 이 가상악기를 로딩할 때 로그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다운로드와 설치 과정 중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드럼 가상악기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익스펜션 팩에 대해서 살짝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BFD 플레이어라는 게 일시적인 무료가 아니라 항상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출시한 지가 좀 됐어요. 얘네가 이걸 무료 배포로 하는 이유는 일단 몸통 자체는 무료로 배포할 테니 알아서들 써보고 더 필요한 음원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구입해서 써라 이런 요량으로 이제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모도드럼 요거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데 모도드럼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원이 그냥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BFD 플레이어 안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색이 그래도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펜션 팩은 여기를 누르면 이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를 누르면 가짓수가 많이 안 나오고요. 저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에서 요걸 눌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BFD 플레이어 라인과 BFD3 라인이 다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고요. 서로 호환이 되지도 않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요. BFD 플레이어의 익스펜션 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요렇게 원화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써보시다가 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눌러가지고 데모나 샘플 같은 거 들어보고 추가 구입을 뭐 고민해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무료 버전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베이스 내에서 일단 이렇게 로딩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로그인해서 써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는 절차까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로그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인뮤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에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BFD3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인뮤직 이 사이트에 이미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볼게요. 사인인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인인이 이제 석스플리 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 창을 닫으면 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지금 화면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없어지고 뭔가 유저 가이드 뭐 오픈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프리셋을 로딩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프리셋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거예요. 이걸 로딩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익스펜션 팩이 더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프리셋이 더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눌러보면은 매뉴얼이 하나 뜨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눌러가지고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서 프리셋 한번 눌러볼게요. 80년대 러버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프리셋이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셀피쉬 시즌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느낌인지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고요. 무료 버전이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만 제공이 됩니다. 어쨌든 모드 드럼에서 드럼 음원 딱 하나 있던 것과 또는 무료로 배포하는 드럼에서 음원이 조금 부족하게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다양하게 있긴 해요. 다만 이 음원이 전부 다 뭐 쓸만하다 좋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솔직히 이거는 못 쓸 것 같은데 이건 좀 별론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음원 하나하나가 개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 요거는 좀 레트로한 질감에 어떤 힙합이나 뭐 일렉트로닉이나 아니면 등등의 조금 특이한 그런 느낌 내는데 쓸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럭저럭 쓸만할 것 같아요. 뭐 무료 버전이니까 다운로드 설치해가지고 써보고 쓸만하네 하면은 그냥 두고 쓰면 되고요. 좀 별론데 나는 뭐 펼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지우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능동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셋을 뭐 여기서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몇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오리지널 믹스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아무 이펙팅이나 이것저것 안 들어간 완전히 날드럼 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생소리라 바로 적재적소에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가공을 좀 필요한 그런 소스지만 어쨌든 오리지널이니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정도의 사운드입니다. 여기 왼쪽에 재생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미리 듣기처럼 들어보실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들어볼까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사운드고요. 셀피쉬 시즌스도 한번 들어볼게요. 개성이 강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오시나요? 좀 그렇습니다. 미스테리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특이한 사운드나 레트로한 느낌 뭐 이런 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80년대 러버 요것도 들어볼게요. 약간 리버브 질감이 80년대 약간 촌빨 날리는 그 느낌이 좀 있죠. 뭐 프리셋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씩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 소리가 나면서 어떤 제품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질지안 요거 썼다고 나오죠? 18인치짜리. 그리고 여기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료 버전이니까 3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 익스펜션 팩을 더 구입하면은 더 다양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무료 버전이니까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네어도 눌러보면요. 루디익 블랙 뷰티네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그런데 스네어는 눌러보면요. 없어요. 하나밖에. 무료 버전이니까 이렇습니다. 킥도 눌러볼까요? DW킥 20인치짜리네요. 그러면 요것도 없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무료 버전이니까 좀 한정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파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츠를 눌러보고 여기서는 이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정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를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를 게 없죠. I를 눌러보면요. 요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브라우즈를 누르면요. 더 자세하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기 믹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믹서 부분입니다. 믹서 부분에서 각 파츠의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요 정도는 뭐 드럼 가상악기들이 웬만큼은 다 제공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드럼 가상악기는 자체적으로 스테레오 이미지가 이미 잡혀져 있죠.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오면 드럼이 전부 마이크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모노예요. 그래서 개인이 임의로 펜 조절을 다 해줘야 되지만 가상악기 내에서는 그 가상악기 세트 드럼의 스테레오 이미지 그러니까 펜 작업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펜 조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혼자 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뭐 미디 작업이나 이런 드럼 작업들 막 시작하시는 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드럼 가상악기에서 제공하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미리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러버 리버브가 좀 많았어요. 근데 리버브 이거 리버브만 좀 없어도 쓸만할 것 같은데 리버브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이런 데 있어요. 게이티드 리버브라고 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걸 줄여볼까요? 들어보세요. 맞서 건반으로 눌러볼게요. 약간의 이런 짧은 리버브가 따라 들어오는 거 여러분도 들리시죠? 근데 이걸 좀 줄여보면요. 확실히 리버브가 좀 줄었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실 수 있어요. OH는 오버헤드. 이거는 너무 줄이면 안 돼요. 이거는 심벌 사운드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줄이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부스나 룸 앰비언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공간의 어떤 질감까지 여기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일종의 블렌딩이에요. 자체 마이크에 들어오는 소리와 공간의 사운드까지 다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드럼 사운드를 낼 수 있다. 그래도 무료 버전이지만 이 정도의 기능은 제공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다른 프리셋으로 바꾸면은 보세요. 믹서창의 이 내용들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믹서창의 이 내용들이 전부 똑같지 않다는 거 이런 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좀 더 우리가 익숙한 사운드로 바꿔볼게요. 네. ATX 러버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한번 돌려보면서 소리의 변화 느껴볼 거예요. 여기서 I자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게 뭐 어떤 거를 제어할 수 있는지 설명이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뭐 소리를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ATX 서스테인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스네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사운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ATX 쪽으로 가면 조금 더 타이트하고 딴딴한 소리가 되고요. 서스테인으로 가면은 약간 더 풀어지는 좀 더 서글서글해지는 그런 사운드로 바뀝니다. 그런 걸 제어하는 노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노 와이드는 뭐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모노는 이제 가운데로 좁혀지는 거고 와이드는 더 넓게 포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파츠만 가지고 체크해보기보다는 여기서 프리뷰나 아니면 뭐 드럼 찍혀져 있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걸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럼을 좀 더 넓게 듣게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좁게 듣게 되는 거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게이트 릴리지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드럼 리버브 질감을 제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톤은 일종의 EQ입니다. 여기도 I자 갖다 대면은 하이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고음역대를 조금 날카롭게 가져가느냐 조금 둔탁하게 가져가느냐 이제 그런 걸 제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도 프리셋으로 바꾸면 조금씩 내용이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드라이 팝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택 서스테인은 똑같죠. 룸 이거 아까 전이랑 다르죠? 컴프레이션 아까 전이랑 다르죠? 빈티지 모던 아까 전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자에다 마우스 갖다 대보고 대충 어떤 걸 제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프리셋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톤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프리셋을 로딩해가지고 고지곳대로만 쓰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더나 펜이나 노브나 이런 걸 만져서 여러분들의 톤으로 약간 가공을 해서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음표 그림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아주 쉬워요. 눌러보면요. 이렇게 그루브들이 나옵니다. 그루브라는 거는 미디가 찍혀져 있는 일종의 자동 연주 같은 거죠. 하나의 프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송폼에서 브릿지 상황에서 쓰면 좋은 거 코러스 상황에서 쓰면 좋은 거 그 다음 필린 이런 용도로 쓰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보면은 인트로나 프리코러스 뭐 이런 거에 쓰기 좋은 이런 것들을 프레이즈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생 버튼 눌러보시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필린 들어볼게요. 네 드럼 미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필린이나 뭐 어떤 그루브 프레이즈 이런 거를 찍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콕콕 찍어본다고 해도 아주 뭐 기초적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그루브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드럼 가상악기들은 뭐 이런 기능 다 가지고 있죠. 요것도 무료 버전이지만 어쨌든 이 프리셋에 대응하는 그루브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거 쓸만한 거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드리미 헤드 벌스 0 1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드래그 앤 드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도 넣어도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계속 찍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기 이벤트 그러니까 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큐베이스에서는 이벤트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요기에 어떤 걸 사용했는지가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수정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이걸 이제 보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드럼 그룹을 그냥 고지곳대로 이걸 드래그해서 쓰기보다는 좀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더블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요 피아노를 그러니까 키 에디터 창에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수정을 더 해놓으셔도 되고 필요 없는 걸 빼내셔도 되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면 얘네들이 디폴트로 이 음표의 길이가 굉장히 조그맣게 보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확대해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온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아주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 지금은 전체 선택해볼게요. 하고 나서 왼쪽에 보면은 랭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픽스드 랭스 요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픽스드 랭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퀀타이즈 랭스에 적용이 돼요. 근데 제가 퀀타이즈 랭스를 16분의 1로 해놨거든요. 32분의 1로 하면 픽스드 랭스 누르면 32분은 표 아까 16분은 표 하면 16분은 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분들은 그거 영상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거나 필요 없는 건 삭제하거나 더 필요한 건 추가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고지곳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추가 어떤 편집 이런 것들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BPD 화면도 들어왔고요. 어쨌든 이 그루브까지 설명드렸고 뭐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드롭으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유용하다 앞으로도 자주 쓸 것 같다 그런 거는 여기 별표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 버전이니까 기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용 편이도 뭐 완전 좋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럭저럭 이런 음원들이 필요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BFD 플레이어를 쓰면서 조금 놓칠 수 있는 꿀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여기 버튼 여기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눌러보시면요. 엔진이라는 게 있고 스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딱 가보면 키맵 해가지고 내가 자주 사용하던 그런 가상악기나 뭐 그런 장비에 키맵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프로 X 드러머로 내가 미디 작업을 해놨는데 BFD 플레이어로 바꿔치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파츠의 그 음의 위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키맵을 새로 지정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보면 톤트랙 이지 드러머 뭐 이런 것도 있죠.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대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키맵을 바꾼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프로파일 이거 보시면은 풀 디테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성능이나 사양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를 이 트랙 저 트랙 다양하게 쓰다 보면은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이거 바꿔가지고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무료 버전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고성능 고사양을 요구하진 않으니까 굳이 바꿀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퍼스펙티브 이거는 관점 뭐 이런 이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드럼을 작업하면서 이거를 무시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펜 작업이나 뭔가 믹싱할 때 뭔가 그 이질감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약간 초보나 아마추어 티를 막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드럼 사운드의 스테레오 이미지 그러니까 펜 작업을 드러머 관점으로 가져갈 것이냐 청중 관객의 관점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어떤 게 뭐 절대적이다 어떤 게 디폴트다 이런 거 없어요. 뭐 음악마다 다 다르고 믹싱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되는데 다만 일치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드러머의 관점이다. 그러면 하이햇이 왼쪽에 있고 라이드 심벌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플로우탐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펜 작업을 할 때도 하이햇이 왼쪽에서 들려야 되고 라이드는 오른쪽에 들려야 되고 플로우탐 오른쪽 들리고 제일 작은 하이탐은 왼쪽에 들려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햇은 왼쪽에 들리는데 플로우탐도 왼쪽에 들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세트 드럼이 뭔가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하이햇도 왼쪽에 들리는데 라이드도 왼쪽에 들린다든가 아니면 라이드가 뭐 정가운데 있다든가 약간 어색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좋은 스테레오 이미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런 걸 제어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디언스가 되면 이제 이게 역방향이 되겠죠. 관객의 기준이라고 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드럼 세트를 바라볼 때 하이햇이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라이드가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 들어보시다 보면 이거는 하이햇이 오른쪽에 나오고 라이드가 왼쪽에 나오네. 드럼 탐사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뚜루둥뚱뚱 도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뚜루둥뚱뚱 이렇게 도네. 이렇다면 이거는 드럼 세팅을 이상하게 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관객의 관점으로 펜 작업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드럼을 잘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약간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를 제가 흔히들 봤거든요. 그럴 때 조심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이 무료 제품이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체크만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이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잘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제 스케일인데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저 처음에 이거 딱 프로그램 설치하고 도대체 이거 스케일을 어디서 조정하는지 찾느라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 말미에 소개해드립니다. 100%로 원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조그매요. 요즘에는 4K 모니터 많이들 쓰시고 그리고 인치도 굉장히 큰 거 쓰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가상학기나 플러그인 이펙터들은 100%로 쓰면은 약간 작아 보이고 답답해가지고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바꾸시면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가지고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고 BFD 플레이어 무료로 배포하는 거 다운받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꿀팁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기였습니다. 루크미지기였습니다.